아직도 장난 같니? 이걸 나한테 보여주는 이유가 뭐야? 이걸 손에 넣었으면 당장 경찰서로 달려가면 될 거 아니야!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야. 바람이기도 하고. 내가 아는 그 열다섯 살의 권윤진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기를 바라면서 마음대로 해. 경찰에 넘기든 언론에 뿌리든 너 알아서 하라고. 내가 못 빠져나올 것 같아? 순영 씨 일은 사고였어.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쟤값 치르고 있잖아! 어쩌다 이렇게 됐니? 넌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? 아무것도 없는 널, 가진 거라곤 정신병 하나밖에 없는 널 도와준 건 바로 나였어. 네가 뭔데 날 동정해?